제이크 강아지 레일라 견 보도콜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학교 갔다가 돌아온 남자 주인공이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레일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이런 컨셉이 만화들에 꼭 나오지 않아요? 보도콜리랑 나와서 양몰이 하고 강아지를 여기 한 마리, 여기 한 강아지 숙소 넓어지면 강아지 한 5마리 키울 거예요. 레일라 데리고 오면 안 돼? 나는 그거 키우고 싶어요. 사모헤드. 설루 씨 기상하세요. 저는 그 강아지가 존이 진짜 기상하세요. 그러니까 사모헤드랑 뭔가 잘 어울리지 않아? 사모헤드는 안 되면 안 돼. 나 여기서 너 닮은 거 찾아봅시다. 저는 그 강아지 좋아해요. Australian Shepherd라고 스쿠드에서만 있는 종류 진짜 대박이에요. 진짜 닮았네? 멋있어. 레일라 한 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약간 성원이랑 본척이 좀 우아하게 생겼잖아요. 날 찾아봐. 오케이, 태생이 형 찾아볼게요. 이거 이거 제이크. 네? 그렇죠. 이거 약간 제이크 뭔가 이미지. 무슨 이미지? 약간 좀 브라운, 브라운이. 약간 가는, 가는 대로. 이거 제이 있네. 오우! 독수리. 아 이게 약간 성원 같다. 아 그렇네. 갈매기. 니키도 한번 찾아볼게요. 니키란죠? 니키 여기 있을 거야. 오, 니키. 아니 니키 이거야. 아 니키. 염잭해가 이거지. 니키. 니키 이런. 희승이 형 찾아봐요, 희승이 형. 희승이 형. 야, 정원이 아니야? 오, 정원이. 아 이거 이거. 이거 제이라, 눈썹, 눈썹. 진짜. 앵그리만. 빨간색 머리가 없나? 빨간색 머리가 없나? 새 이름이 제이라고 알고 있는데. 오, 이거네. 오, 그거다. 야,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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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세웅, 오, 맞다. 빨간 머리, 빨간 머리. 이런 이미지입니까? 아니, 일단 머리색이 똑같습니다. 사람 닮았던 소리 들어본 적이 없네요. 심지어 위버스에서는 어떤 엔진 분이 제 머리색 보고 옥수수 수염 같다고 하셨습니다. 답답하셨습니다. 답답하셨습니다. == 어떻게 되세요? 감사합니다.